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깨어서 육바람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수행자에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고 해요 다른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깨어서 육바람이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믿음은 뭘 믿어요 그 외에 그 외에 뭘 믿으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진리를 믿고 육바람이를 믿고 한번 돌을 닦아봐라 해서 닦았더니 진짜 참나가 있고 진짜 육바람이 자명하더라 이 확신이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 들어선 거예요 그분 내면에 믿음이 원래 뭐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거짓 신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충성서약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니까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믿음을 안 얘기하네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기꾼들이 쓰는 믿음이에요 사기꾼들일수록 제일 사이비정교일수록 믿음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 믿음에 빠져버린 맹신에 빠져버린 분들이 헤어나오기 힘든 이유도 맹신해버렸기 때문에 증거를 자명한 증거를 보여줘도 못 나와요 그게 광신 상태거든요 맹신 광신 진리에 대한 확신 없으면 그건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한다 이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 뭘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앞에 믿음은 잘 모르고 믿은 거예요 뒤에 믿음은요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약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자기 혼자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 내면에 심상화된 자기 내면에 염체로 키워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커지고 나면요 그게 사이비정교였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미 엄청난 믿음의 염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광신이고 맹신인데 진리랑 상관이 없는데 이걸 깨고 진리를 만나기 힘들어져 버린 상태까지 간다고요 마음 안에 자기가 암덩어리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일 태양이 뜬다는 거를 믿으시잖아요 그게 그 정도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셔야죠 그게 믿음이지 억지로 믿고 계시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